와 나이스 나이스 이야 대물이다 대물 어우 튀어나갔어 와 두 마리나 튀어나갔어 와 어우 또 튀어나갔어 아이고 어떡해 투망을 생각 안하고 그냥 막 잡힌 던졌구만 아이고 다 빠지고 야 이것도 퍼지네 이런거 아직 시민 아직 여름 중 오잖아 아직까지는 이것도 다 튀어나가네 아니 아직까지 여름 중 오는데 아 이거 뭐 먹으려면 야단 났다 이거 시민 센데 아직도 여름 중인데 하하하 몇 번 해야지 뭐 나이 터졌어 아유 웃긴다 이거 나이 터졌어 아직도 여름 중인데 그럼 시민 세지 야 이걸 다 터지니 쪼만 해도 잘 안 터지는데 에이 네 뭐 튀기는 뭐 튀기라고 쭉 하나 간다고 이거 다 터지니 두 방 두 군데 하도 타겟어 지금 뭐가 들어왔습니다 뭐가 들어왔습니다 오 지금 손을 들었습니다 달려가 봅니다 우와 가는 길이 너무 멀어요 어떡해 이쪽으로 끌고 나와봐 오 뭐야 어 어 어 모래 이야 우와 나이스 나이스 이야 농어다 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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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나이스 역시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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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집니다 아주 멋집니다 이야 나이스 나이스 내가 밑에 따라가지 못하겠어 이야 진짜 좋다 이야 나이스 네 마리 네 마리 같아 이게 다 농어의 두 개다 이야 진짜 좋다 이야 나이스 네 마리 네 마리 같아 이게 다 농어의 두 개다 완전 대박입니다 얘네 나란히 나란히 박진희 말 들을까 어 말 잘 듣는다 야 나란히 나란히 이야 잘졌습니다 가만있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말 잘 듣는다 뭘까요 대물이다 이야 우와 이거 뭐야 대물이다 대물 야 야 야 나는 농어다 너는 숭어 난 농어다 야 야 오늘 대박이다 강하다 농어 강아리다 강하다 강하다 강아리 농어 마카 황어 강아 핫봉지 핫봉지 밑에 핫봉지 전어 핫봉지 전어 있어요 야 모듬으로 왔다 야 해방 놓치 말아라 핫봉지 있어요 모듬이다 모듬 야 아니 다녀 아빠 얘 농어야 그래 농어야 하나는 황어고 황어 까지 응 얘 얘 빠진다 핫봉지 까지 응 이야 농어사 농어다 농어 아이 때리는 손맛이 투리더라니까 어 야 오늘 농어 하이튼 히트다 히트네 아유 황선생님 반갑소 핫봉지 핫봉지도 있구요 자 언어도 있고 황선생도 있고 나 황선생이 제일 반갑소 농어도 있구요 야 왜 이렇게 아파져 왜 큰일났더니 야 천천히 빼 와 오늘 농어 사이즈들이 다 좋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 모듬으로 왔습니다 모듬 이야 야 야 진짜 좋다 이거 얼마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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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봐 다 없나요? 없어 없어 여긴 다 없어요 야 내걸 안 가져왔더니 응 40자대 40자대 40 이상대 40도 안 넘는다 얘는 40이 넘는다 꼴따 꼴따 간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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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둘 서어이 서어이 너어이 너어이 아 많이 잡으셨네 너어이 다섯 다섯 어 또 있어요 한마리 더 있어요 어? 한마리 더 있어요 하쿵시네 일로 어 하쿵시네 또 먹자 야 슬바가 멀리 여기까지 왔는데 야 한마리 더 있잖아 햇더서 먹어야지 아니 그 밑에 거 그거요 아니 어우 오우 전화 아니 전화 전화 아니 전화는 전화 내가 먹고 싶어 같습니다 그래 아우 전화 잡아야지 아들 이리와 엣 이리와 Um 둘 읏 굿 맡아 이 와 너 ors 야 갑자기 진짜 깔겠다 이거 농어 농어 요거는 지금 농어였는데 칼 안 범고 있으면은 진짜 요거는 핫꽁치이고 쫄보게